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태 정국노 BGS랜드 네 그렇습니다 으뜸왕 선발대회라니 이거 코너명부터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? 귀여워 귀여운 타이틀을 몰았다가 어떻게 할지 보여주세요 이게 손가락이 필요한 게임이거든요 엄지로 하는 게임인데 일단 엄지로 하는 게임이니까 이제 털어줍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일곱 턴 하나 둘 셋 반대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양팔 발려 좌우로 나란히 하고 체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언제까지 풀 거예요?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바로 이 손가락 레슬링 장에서 이제 저희 둘을 둘의 엄지손가락의 유연성을 치열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치열하게 하기에는 좀 굉장히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? 아무래도 이 귀여운 경기장에서 우리가 이제 멋있게 한번 보여 엎드리죠 뭐 이번 게임도 단판 승부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세 판 정도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시죠 발족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천 코너 입장 나부터 들어올게 천 코너 태탄호 빙고 우와 본 코너 Ск훈호 빙고 남자로 이거 잡아야죠 이렇게 이거 어렵긴 한데 서로 간격이 안 맞는데요 이게 나 남았던 들어왔다니까 아니다. 손을 잡지 말고 이렇게 펴 이렇게 이렇게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로프반또 크로스핏 원 투 아 봐준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그 제가 로프반또 로프반또 잡기가 금지가 돼 약간 레슬링으로 따지면 체험작 같은 거예요 손 반대로 이 손이 편하다고 띵 띵띵띵 시작하겠습니다 띵띵띵 라운드 1 로프반또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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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 돈 줬어요 제가 그래서 트래블 안칩니다 원 투 뭐야 산거야? 이건 게임을 너무 많이 했네 띵띵띵 반칙 반칙 이게 반칙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되었습니다 1대1이죠 하지만 이제 1대1이니까 마지막 이걸로 아시죠 자 손가락 길이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? 이게 약간 브라스토사우루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갑니다 띵 키가 감아버리는 탭탭탭 자 졌지만 잘 써졌습니다 아미 여러분 정우씨가 유연성 웨뜸왕을 등극했습니다 으뜸왕에 등극하신 소감 한마디 자 이렇게 또 으뜸왕의 중국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힘을 내서 하는 일 모든 일들 앞으로 열심히 하면서 살겠고 저에게 으뜸왕 타이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BTS라는 으뜸왕 선발대회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미 여러분들의 응원 열기가 느껴져서 이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어떤 코너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 아미 여러분들 다음 코너에서 안녕 안녕 이거 퍼?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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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그 쇠로님 그 쇠로님